성경 1년 1독 전체를 통으로 공부해야 할 유일한 책입니다. 먼저 오늘의 굿뉴스, 요나서 1장에서 4장의 통숲 5가지 포인트입니다. 첫째, 요나서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기록한 책입니다. 둘째, 요나의 물고기 배 속 3일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이야기와 연결됩니다. 셋째, 요나는 아수르의 큰 성음 너누에에서 하나님의 극류를 체험합니다. 넷째, 모세의 기도와 요나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입니다. 다섯째, 요나의 기록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진정한 순종이었습니다. 성경은 소리내어 읽을 만한 유일한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역사순 1년 1독 통독 성경으로 오늘의 굿뉴스, 요나 1장에서 4장을 함께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요나 1장 제 174일, 요나 1장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이만이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음 너누에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싹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해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하미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요하를 경애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요하의 얼굴을 피하면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래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니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느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너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우리가 요하께 부르지저 이르되, 요하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제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요하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며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요하를 크게 두려워하여 요하께 재물을 드리고 소원을 하였더라. 요하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라. 요나 2장.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요하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요하께 불러 아래였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기품속 바닷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애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싼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싸우나, 나의 하나님 요하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요하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죽게 이르러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벌였사우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죽게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죽게 갚겠나이다. 구원은 요하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요하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요나 3장. 요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음 너누외로 가서, 내갈에게 명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요하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너누외로 가니라. 너누외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류되, 사십일이 지나면 너누외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너누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너누외 왕에게 들리며,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배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너누외에 선포하여 이류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때나 양때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오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옷을 입을 것이오,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약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요나 4장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루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 서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시니,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이며,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은 이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낫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음 너누에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십이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오늘 우리는 요나 1장에서 4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요나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누에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갔던 일을 두고 불순종한 요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는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가 아니라 어느 정도는 짐작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너누에이를 향한 하나님의 본 마음은 멸망이 아닌 구원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그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외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요나가 처음엔 모든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큰 뜻을 다 헤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시스로 가는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보내게 하고 다시 너누에로 가게 하셔서 너누에의 성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요나의 이 물고기 뱃속 3일 사건은 이후 우리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예표가 됩니다. 요나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과 극률이며 죄인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신다는 것을 잘 기록한 하나님의 멋진 파트너 선지자였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굿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굿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 운정과 아몬도 우리 부모에 대한 감정으로 고향도 있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